자 여러분들 드디어 닭을 다 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원에 가서 좋은 먹이가 될 겁니다. 빨리 가볼게요.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뉴스나 인터넷에 이런 기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닭 100마리여 정도를 제가 대구에 있는 동물원에 기부를 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만큼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들어왔던 현재 상태가 어떻고 동물원 내부 관계자분들이랑 임차부를 하면서 현재 심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서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내부 공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대요. 와 이거 진짜 크네. 와 와 와 마모 안녕 와 안녕 우와 귀여워 안녕 너 굉장히 귀엽게 생겼다 와 축하할 일이네요. 긴팔 원숭이가 한 마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몽세손인가 이름? 와 안녕 너무 예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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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애기같이 생겼어요. 안녕 두마리 있네요. 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락고리 원숭이 친구인데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아이고 이 친구도 이번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아까랑 다른 친구인데 쌍둥이가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 북극여우인가? 아 붉은여우 아 그때 본친군데 아이고 안녕 얘 아까 애기 부리는 건가? 딱 봐도 약간 개구쟁이처럼 생겼네 그리고 여기 이제 산미치강이라고 해가지고 호저 친구도 있네요. 이야 지금 세 마리 자고 있다. 와 이거 신기한 것도 있네. 안녕 머리에 산호가 펴버렸네 와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딱 두 마리 있다고 하는데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래 일로 와봐. 오 야 너 뭐야 이거. 너 이거 뭐냐? 호기야 뭐야 이거. 아 먹이주머니라고 합니다. 얘 이 친구는 대머리 왕새인데 보통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두 마리만 있는 대머리 왕새. 아 화났어. 밥 달라고. 내가 가져왔어. 와 얘 진짜 멋있다. 오 얘 놀랐어 놀랐어. 이 친구는 아프리카 살캥이라고 해서 써버리라고 합니다. 오 야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야 너무 새침대기. 색칠하다 너. 보통 여기다 먹이를 준다고 하는데 아 어쨌든 네 그래요. 아이고 귀여워. 내가 먹이 가져왔어. 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구 너도 다람쥐 원숭이야. 그랬어? 이야. 친구야 너 나중에 내가 또 너 거 밥 사올게. 너 바나나 좋아하지? 바나나 사올게 나중에. 이야 오늘 먹이 가져온 친구 중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친구입니다. 하이에너입니다. 하이에너 와. 우와 얘 크고 얘는 작다 쟤는. 얘 진짜 크다. 일반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돗개보다 훨씬 큽니다. 아이고 내가 가져와서 많이 먹어라 너네. 우선 동물원 안에 이런 상황인데 평온해요. 애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도 많이 필요하겠죠? 아우 야 신났어. 밥 달라는 거야? 되게 괜찮네. 우와. 야 오늘 닭 한 50마리 니가 다 먹겠다. 바로 암사자인데 백사자입니다. 암 백사자. 이 친구는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는데 저기 다리 근육 보이세요? 접힌 거? 따봉이네요 따봉. 아이고 초롱초롱하네. 아 귀여워라. 그리고 와 여기 숫자자도 한 마리가 있네요. 우와. 와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눈앞에서 유리창 하나 해가지고 본 적 처음입니다. 달려들 것 같은데? 어이? 어쨌든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데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인터넷에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땅코뿔쇠라고 써있습니다. 육식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앵무새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여기 지금 바다하고 있습니다. 아 얘도 내가 가지고 먹겠네 아 뿌듯합니다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오 저거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거 팔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여기 샤마거거 있구나 오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네 아 이 친구는 아기네 우리 악어보다 조금 더 크다 너는 넌 닭다리 두 개만 먹어 아 밀어만 만마리 가져올걸 밤에 가져올게 미안하다 까먹었다 그리고 토끼인데요 와 자이언토 토끼입니다 엄청 크네 어쨌든 현재 테마파크는 문을 닫아있고 이제 손님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저만 이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찍었죠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제가 둘러봤잖아요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온 이유가 동물원에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아이니 테마파크의 우리 본부장님을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휴업을 하잖아요 하더라도 생물관리면이나 생물먹이 면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정비세나 보면 모든 면에서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떠신지 현재 저희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 이런 식으로 휴업한지는 이제 한 60일 두 달 넘었고요 아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지출비라는 게 있어요 문을 닫아도 일반 상점들은 문을 닫으면 끝이지만 저희는 문을 닫아도 살아있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물에 대해서 관리에도 휴업도 필요한 부분이고 생물은 먹이도 매일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출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수입은 말 그대로 이제 한 60일 동안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에 뭐라고 보시면 아예 영업을 아예 일전 안 하시니까 네 아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좀 직원들도 이제 휴업을 해도 차역사들은 일부분씩은 돌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도 힘든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매출이 없다 보니까 동물 먹이값도 지금 힘들어서 저희 임원분들이 이제 개인 카드로 지금 다 동물들 먹이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런 사항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건데 사실 이제 공사하신다고 했지만 이제 어느정도 생물관리 상태나 이런거 건강상태 네 오히려 이 시기를 빌어서 이제 출산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네 많은 분이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가오픈 하신다고 네네 언제쯤 아세요? 저희가 다가오는 이제 토요일부터 아 요번주 네 이번주 토요일부터 4월 25일부터 다시 가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 4월 25일이요? 네네 어쨌든 좀 힘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이 닭 100마리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씩만 도움을 주셨으면 이런 동물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닭 맛있게 주목해 먹여주세요 사다들하고 동물들 맛있게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제가 가져온 닭을 먹을 건데 눈빛이 달라졌어 갑자기 되게 활발해졌는데 일어나니까 더 크네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일자라는데 너 내가 지겠다 이거는 내가 졌어 자 이런 식으로 닭을 넣어놨는데 한 10마리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저기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먹을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보고 가야겠죠 나온다 오 야야 빨리 먹어라 와 먹는다 야 너도 빨리 와라 야 빨리 와 와 먹고 있습니다 야 먹다 왜 말았어 빨리 먹어 먹는 거 먹으니까 뿌듯하네요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야 다 먹는다 그래 많이 먹어라 빨리 Là 일어나서 여행 일어나서 일어나서 네 일어났어 일어나서